우선요. 일단 국가정보원의 대공사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경찰로 넘어갔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 당시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서 당시 통진당 13명이 국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아마 기억해 보시면 김선동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석기 전 의원이 나옵니다만 이석기 전 의원은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정보를 빼돌린 등등 혐의로 해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불과 2012년도, 2014년도 위원정당 해산이 있을 때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때의 멤버들, 지금 뭐 일단 드러나지 않지만 그때의 어떤 적통화는 지금 진보당의 후보들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보당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들어오는 거 그거야 말릴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민주당이라는 당의 어떤 숙주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그럼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켰다. 최근에 보면 국회 보좌관 출신이 군 정보를 700여 건 빼돌려서 지금 국가정보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리만 빌려준 것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가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징계를 받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런 아무런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온 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정보를 유출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징계를 하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꽤 많은 숫자가 사실은 반미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미동맹 파기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한미군 철수와 한미훈련 반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 국가안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